얘들아 오늘 피지부위 앞에서 만나기로 한 거 알지? 맞아 맞아 오늘은 여자들끼리 영화 보는 날이니까 그냥 오후 아무거나 대충 걸쳤어 그래 나도 집 앞에 슈퍼 가듯이 촥촥 입고 나왔지 나 거의 도촥 나도 그냥 세수만 하고 나갈 거야 나도 거의 도촥 예가! 뭐야 이거 바둑판이야 벌집 피자야 뭐야 야 체크 이렇게 겹친다고? 뭐야 대충 나왔다며 너는 짱구 원장님이야 뭐야 맞아 짱구 재밌어 액션바변이나 사 이거만 너는 초코비 사와 안 사는 건 뭐야 너 그거는 저기 PPAP 파인애플 아저씨 아니야? 뭔 소리야 맨 파인애플 애플팩 아 왜 이래 잘하지 아 진짜 싫어 너는 이거 신현이가 김루트야 뭐야 누가 나 하나도 안 남았어 김루트야 뭐 나를 좋아 뭐 나를 좋아 뭐 나를 좋아 됐어 야 그래도 우리끼리 주말에 영업으로 오니까 기분 좋다 그치? 그게 재밌겠다 야야야 우리 어차피 시간 뜨는데 이거 VR 체험기 이거나 좀 하다가 오 봉자야? 봉자? 나 할래 나 아 재밌겠다 이거 쓰면 되는 건가? 어 그래 해봐 해봐 아 이거 총 갖다 하는 거야? 어 위안 써서 세상 좋아졌다 어 텅비! 텅비! 텅비 채워! 아! 텅비 채워! 야 무서워 텅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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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서워?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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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텅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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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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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실수했으니까 너가 팝콘 쏴 아 그래 뭐래 나 그지야 말 좀 쏴 그지간 알아 그지만 쏴 그지야 야 주문한다 주문해 저기요 치즈 브이 콤보 저 대자루요 라지로 반반해서 어니언이랑 다쿤파쿤으로 나눠주시고요 츄러스 3개랑 그리고 치즈 많이 뿌려가지고 낮춰 좀 주시고요 그런 그 찡어랑 달탱이랑 몸탱이 많이 시키고 야야야 야 살찌잖아 왜 이렇게 많이 시켜 쉿 콜라는 제로콜라로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다이어트 시장이야 고맙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어? 뭐야? 아 눈 아파 이거 뭐야 내가 니네 20년 지기 남사친인데 나 빼고 놀 거야 진짜 성운하게? 야 너 여기 우리가 노는 거 어떻게 알았어 잠깐만 재즈 트라잇 야 너 혹시 우리 셋째는 누구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오오오오오오 재즈 없어 아 무슨 말도 하지 야 야 난 안 된다 나 강제 준 거야 하하하하 야 안 본 사이 재밌어졌네 야 니네랑 나랑 안 볼 거 볼 거 다 본 사이인데 어? 우리끼리 막 사랑이 생기고 썸이 생기고 말이나 되냐 이게? 말은 안 되지 어 야 지난번에 술 먹을 때도 안나 취해가지고 막 남자 소변기에다 똥 싸놓은 거 내가 다 치워줬지 사이즈가 딱 맞았어 너무 쌌어 근데 우리 아니 너가 제일 심해 야 너는 술 취하고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이러고 가다가 차에 치일 뻔한 거 내가 이렇게 확 잡았다면서 내 폼으로 가쁜 사랑보다 너는 가쁜 사랑보다 너는 가쁜 사랑보다 너는 야 안 좋아져 아이씨 야 그리고 너 나한테 그때 안겼을 때 정수율 똥냄새 났었거든 야 여기 정수율 똥냄새 하는 사람이 오겠어 너 똥냄새 났다고 너 마토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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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꺼져 쟤 왜 저러냐 알았어 갈게 너 가 너 영화 봐 영화 뭐 볼 건데 우리 어스 볼 거야 아니 어스 아니라 우리 어스 볼 거야 어스 맞아 어스 볼 거야 니 때문에 말 헷갈렸다나 너 때문이야 어스 무서운 거 아니야? 엄청 무서웠지 그러니까 셋이 재밌게 보고 장도연 너는 영화 끝나면 집에 갈 때 나한테 전화해 내가 왜 전화를 해? 아 집에 갈 때 무서울 거 아니야 바쁜 샴 망가 내가 보다 안다면 뭐야 어 옛날 사람 쟤 몇 년도 애니? 쟤 비슷해 야 들어오자 야 얘네 어디나 있어 나나 저리 좋은데 했지 야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문화인데 오케이 자 들어가자 자 들어가자 잠깐만 잠깐만 나는 A열 2번 응 나는 B열 2번 나는 C열 2번 바쁜 샴 야 뭐야 A, B, C로 했는데 왜 위아래가 됐어? 푸른 라이드야, 뭐야 이거? 야, 귀 콩스만 보고 생겼네 심심하다, 이렇게 따로 앉으니까, 그치? 아, 진짜? 저기요 네? 죄송한데 앉은 키가 너무 커서 그러는데 자리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? 아, 예, 뭐..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뭐야? 저기요 네? 죄송한데 좀 이렇게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자리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? 네네네, 괜찮아요 오, 감사합니다 아, 진짜 죄송합니다,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아, 진짜 죄송합니다 아, 나 진짜 산넘의 사이네 저기요 저기요, 저기요 아, 진짜 죄송한데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조금만 이렇게 숙여주시면 안 돼요? 아, 조금만요? 뭐, 요정도? 아, 좀 더 아, 조금 더 요정도? 아, 좀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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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아, 뒤로 가, 뒤로 가 엄마, 야, 나 뒤로 가 너 너무 커서 그래 그래, 나 뒤로 가 나 뒤로 갈게 맨뒤로 가, 맨뒤로 가 동네에서 연락해 아, 그래 오, 야, 시작하다 야, 조용해, 조용해, 조용해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자기야, 콜라 어? 같이 마실까 어? 아, 죄송합니다 아, 사랑하시나봐요 아, 저기 죄송한데요 저희 자기한테 이 팝콘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? 자기야 자기야 여기서 전달해 달라고 아, 저기야 저기야 네? 진짜 죄송한데 아, 진짜 뒤지고 싶어요? 야 한 번만 더 팝콘 전달해 주세요 아, 뭐야? 팝콘 전달이요 얘들아, 오늘 신사 가로수길에서 만나기로 한 거 알지? 그럼 근데 너네들 가로수길이라고 옷에 너무 힘주고 오는 거 아니지? 촌스럽게 뭐래? 나도 그냥 재킷 하나 걸쳤어 나도 도착 나도 가죽 포인트 하나 줬어 나도 도착 예들아 아, 뭐야? 아, 진짜 야 가죽 뭐야, 이거 집단 깡패야, 뭐야? 뭐야, 진짜 은영아 이거 어느 쪽 비닐을 쓰고 너 박완규야, 뭐야? 이거 어느 쪽 비닐을 쓰고 너 박완규야, 뭐야? 뭐야 천 년이라고 천 년이라고 천 년을 지울 수 없게 나에게는 은영아 너 무슨 야, 고슴도치도 아니고 돌밭에서 굴렀냐? 이게 뭐야 돌밭에서 굴렀 게 아니라 이게 스타일이야 야, 스타일을 챙길려면 사이즈에 맞게나 입어, 이거 자켓 작아가지고 뭐야 무슨 소리, 야 완전 딱 맞거든? 야, 뭐야 뒤돌아 봐 야, 안 나야 얘 저금통됐어 야, 나 여기에 저금 좀 할게 땡그런 하프 호우! 땡그런 하프 호우! 야, 이 노래 알면 되게 옛날 사람인데? 그래, 그래? 우리 펍 테라스에 앉아서 신사동 어? 감성을 한번 느껴보자고 좋았어 야, 안나야 아프지 않겠어? 야 아프겠다 아니야 우리 살고 졌지, 뭐 우리 도연이 생일이잖아, 이제 그래 그러니까, 잠깐만 은영아 응? 이 은영 어, 왜 그래? 그 쇼핑백 뭐야? 오, 룩 액 디스, 룩 액 디스! 오, 이즈 헤피 퍼드 데이 프레젠트 베리 고즈오스 이즈 파이 룩 액 디스! 룩 액 디스, 룩 액 디스 프레젠트 오, 뭐야? 내 거야? 룩 액 디스! 오, 마이 갓 샤넬! 야, 잠깐만 있어봐 어? 트윌룩? 트윌룩 샤넬! 바쁘티야, 뭐야? 야, 너 돈도 없는 애가 이거 뭐야? 채널 A 야, 너 깡도 좋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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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넬은 너무 흔하잖아 샤넬이고? 야, 명품관 1층에 가면 쫙 갈리는 게 샤넬이야 너무 의미가 없어 이거 채널A는 리미티드 에디션 이거 채널A 다니는 임직원만 받을 수 있는 거야 아, 꺼져! 선물이고 나발이고 고연아 왜? 나도 선물 준비했어 진짜? 어디 볼까? 어디 갔지?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뭐 있어? 뭐 있어? 여기 여기 진짜 뭐 어떡해 여기 있잖아, 이거 나 여전히 가 됐어 거짓말이야 누가 내가 너 놀래켜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은영이랑 나랑 돈 모아서 수제 케이크 만들었잖아 진짜요? 네 얼굴 그렸어, 우리가 케이크에서 가둔 진짜? 완전 귀엽게 잘 그렸어, 우리가 그래 우아 우아 야 야, 이거는 귀엽긴 한데 잘 갖고 와야지 이거 뭐 한 번 쳤어, 턱이 왜 이래? 원래 이래 근데 안나야, 너 살 좀 빠진 거 같다 나? 응 뭐가 빠져,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완전 투턱인데 이거 나 살 완전 쪘어 아니, 하루도 안 그래 쪘다니까 빠진 거 같은데 빠진 건 도연이가 빠졌지 아니, 나는 요새 맥주를 먹고 자니까 왜 이래? 에? 야, 웃기지 마 내가 더 쉽게, 이거 봐 이거 봐 으어어 아니야, 이거 웃기려고 섬을LE는 거야, 솜 솜이야? 아악! 솜에서 소리났어 야, 바깥에 앉으니까 햇빛이, 와이 뜨겁니? 응? 와이? 선샤인이 너무 헤비하다 선글라스 선글라스는 껴야지 아 좋다 괜찮지? 나 사실 여러 번의 생일을 맞이했지만 너희들하고 같이 보낸 생일이 가장 행복했어 그래 정말 우정이 최고지 맞아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굳이 뭘 하지 않더라도 너무 좋은 그런게 바로 우정이겠지 그럼 나 사실 친구들도 몇 명 없고 너네만 있으면 돼 너네가 최고야 정말 행복해 얘들아 다들 눈가리가 어디 가는 거야 야 나도 약간 좀 쳐다보고 있었어 괜찮네 그럼 우리 셋이 내기할까 누가 꼬시는지 내가 사실 춤을 좀 추잖아 부비부비로 저 남자를 내가 꼬쳐볼게 부비부비할 때는 뒤쪽으로 가는게 좋아 그래야 저분이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거든 음악 한번 틀어줄래? 그래 그래 저게 뭐야? 맥스터드가 어디까지 가야 돼? 집에 간 거 아니야? 안나야 안나야 야 됐어 얘들아 나라는 거나 잘 봐 그래? 뭐야 장도영 뭘 준비한 거야 엣지 쇼타임이야 역시 모델이다 모델 와우와우 와우와우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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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와우 왜 이렇게 무대를 잘 쓰네 무대를 넓게 쓴다 오! 오! 춤춘 거야! 재밌네 아주, 재밌어 얘들아, 나 도착했어 야, 나도 거의 도착했어 야, 근데 너네 설마 오늘 할로윈이라고 막 촌스럽게 분장하고 그런 거 아니지? 야, 그런 건 관종이나 하는 거지 나 그냥 왔어 나 도착했다 나도 도착했어 얘들아! 아, 야! 아니! 아, 뭐야? 야, 관종 극혐이라며 밥 드다가 나온 거야, 걔봐 뭐야, 눈을 어디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야, 잠깐! 너는 뭐야, 진짜? 야, 아침에 사과먹다가 급하게 나온 거야 오케고 환자들 진짜 야! 제일 꾸몄어 근데 우리는 반성해야 돼 그래 아무리 이렇게 치정한데, 어? 야, 얘 가오나 씨 완전 싱크로율 대박이야 진짜?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한 건데? 나 오늘 심지어 할로윈인지도 몰랐어 나 심지어 샵 갔다 온 거야, 청담 샵? 어? 야, 그럼 이거 밑에 걸 지워야지 엄청 다 크네 아, 요즘에는 애교살부터 다크가 유행이야 그래 그럼 홍대 왔으니까 빨리 찢으러 가자 그래, 그래 야, 완전 재밌게 놀자 야, 너 완전 예뻐, 오늘 여신 강림이야 나 어때, 어때? 한번 들어가 보지! 야! 나이스! 나이스! 30대 이상 출입 금지예요 저희 29이거든요? 아우, 진짜 이거 너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네가 이렇게 유치하게 이렇게 꾸미고 와가지고 그냥 원래 얼굴대로 들어가면 될 것을 야, 그럼 이쪽 부분만 검사할게요 네? 아우, 저희, 저희요 29살인데 한 부분만 주무, 한 부분만 아, 예, 예, 예 한 번 주워할게요 예, 안쪽 제일 좋은 화장실 옆자리 있거든요 그쪽 앉으시면 돼요 어, 우리 방광 안 좋은 거 알고 배려? 오케이 어, 남자들 집중될까봐 배려 아, 뭐야 술 먼저 시킬게요 여기 제일 비싼 술 뭐예요? 발레타인 17년산이요 오케이, 그럼 17도 처음 쳐라 오케이 맥주도 줘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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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너무 좋다 야, 물 완전 좋다 그러니까, 그게 너무 높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겹게 놀면 돼 그냥 그래, 술 마셔 야, 그래 애처럼 하지 말고 적당히 자기 주량껏 먹어 야, 웬열? 오, 장도연 술 완전 많이 늘었어 뭔 소리야 잘 먹는데? 야, 너 술 많이 늘었다 야, 나 화장실 마주 갔다 올게 왜 그래? 화장실? 그래 야, 저거 숭구리당당이야 뭐야 이거 먹었다고 하면 되는 거 왜 저렇게 핑계를 내? 항상 제 술 부심을 부리더라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어디 간 거야? 야,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지? 야, 술 적당히 먹으라고 얘기했지? 어? 술 적당히 먹으라고 내가 얘기했지? 야, 여기 왜 음악이 안 나오냐 춤 좀 추고 싶은데 야, 그러니까 야 자, 여러분들 출킬 준비됐습니까? 뭐야? 혹시 왜 충청해 다 있습니까? 오늘 날 날 날씨 소리 질러 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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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안 보여 방다리 어디갔어 쩝! 밤낮이 안 써! 눈état 좀 보여! 쩝! 쩝! 동시에 점프할 때는 찍혔어 이마 나왔다 인아 날이 한테 너무 재밌케 세 보내셨어! 너무 재밌게 누우신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서비스는 잘 안 하는데 네, 제가 소명 한번 알아드릴게요. 어머, 스토밍이요? 대박, 스토밍. 짱이다. 웬일이야. 전문가. 여기 진짜 멋있어. 여기 나랫나갔다. 어떡해. 어떡해. 너무 멋있어. 진짜 대박이다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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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실수 아니죠? 이거 닦으실래요?